KBS 쿨 FM 슈퍼주니어의 키스다 라디오 하림의 위로 2013년 8월 3일 토요일 밤의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야 귀찮을 때는 정말로 어우 막 연락 다 휴대폰도 그냥 놔두고 내가 좋아하는 영화나 TV 그냥 켜놓고 그냥 배 위에 과자 올려놓고 그냥 그렇게 한두 시간 보내고 졸리면 자고 막 이렇게 좀 약간 풀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 따로 따로 막 여행 가고 이런 것도 좋는데 저는 요런 거 한 번씩 그러니까 다이어트 할 때도 그래요 항상 이게 좀 소식하고 좀 안 먹었다가 이제 한 번 모아두는 거죠 내가 먹고 싶었던 거 막 다 생각해놔가지고 다 이제 한 번에 이제 몰아서 딱 그날은 먹는 거죠 보통 그때가 토요일 야 오늘이죠 네 지금 또 배 위에다가 또 과자 하나씩 올려놓고선 라디오 듣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주말까지 또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쪼이고 괴롭히고 막 학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귀찮으면 가끔 문자에 답도 안 해보고 세수? 뭐 그런 거는 잠깐 접어두고 물도 아끼고요 절약해야죠 우리 좋습니다 오늘 기대되는 솔로 가수 두 분 SG 언어비에서 홀로 서기한 김진호 씨 그리고 요즘 대세 에일리 씨 모시고요 기대해도 좋아 렛츠고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광고 듣고 올게요 8월